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도 또 벌써 많은 소식들이 터졌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의 갈등이 폭발한 상황이죠. 조수진 씨가 사과하기 위해 당대표 씨를 찾아 1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어떤 미련도 없다라면서 이준석 대표가 만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둔 건지 당대표를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과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딱 묻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와 평론가 사이에서도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포지셔닝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어설프게 머리 굴리지 마라. 또 티셔츠 맞춰 입고 나와서 쇼하는 거 아니냐. 특히 윤석열 후보를 향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쇼다 아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부 갈등이 심각해지는 건 사실이라 보고요. 이런 와중에 조수진 최고도 글썽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아무튼 조수진 씨도 공보단장직을 사퇴하겠다. 이게 쇼든 아니든 당장은 큰 악재인 건 맞습니다. 윤석열 씨가 뭘 잘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본부장 문제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그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서 계속 실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와중에 윤핵관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을 향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히 최근 장재원 씨의 발언도 분노의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비론을 펼치면서 어디서 함부로 기가 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재원 씨 그걸 열심히 하십시오. 어쨌든 저는 이를 두고 김건희 대중적 호감 있다. 리스크 없다. 비단주머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쉴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그런 글을 썼는데 디지털타임스 권준영 기자가 이걸 보도했네요.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댓글 반응을 보니 게임만 하던 놈이 뭘 한다고 저럴까 게임하는 예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물론 중간중간에 공감한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게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어떤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했습니다. 계속 악착같이 공부하고 목소리 내는 이유인데요.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할 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고학력자의 스펙 좋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게 정치가 아니죠. 뭐 이런 걸로 상처받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수정 씨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건의수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들 교육에 대한 책무가 성인이 되면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게 의미심장하게 말한 거라고 보이지 않고요. 그냥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논란은 이재명 후보 아들과 다르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가장 빠르게 폭망한 사람이 이수정 씨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뭔데 저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까? 허위인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요? 계속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건의수호해 보십시오. 권력욕이 이래서 무서운 거라 보고요. 대학 잘못 탈영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아들 교육 탈영하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장재원한테 가서 해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한심하다는 이야기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선 범죄실드학 교수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에 나섰는데 저런 식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다가 알고 보니 실체가 드러났고 아주 황당한 논리로 건의수호의 최전선에 나선 사람이기에 더더욱 신뢰가 깎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들이 저러든 말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어제저녁 김성애의 지식백과 거기에 가서 크게 한수 배우고 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게임대선 토크라서 더더욱 의미가 깊었다 보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편을 들면 학부모 표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 내부에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부터 이재명 후보는 게임인들의 편에 섰던 흔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진정성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실시간 2만 명을 훌쩍 넘어서 2만 2천명까지 갔던 거로 기억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채팅창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물론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양하게 섞여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말 진짜 잘한다 이건 맞는 말이다 잘 안다 답변 잘한다 이해력 왜 저렇게 높냐 천재명 아니냐 준비 많이 했다 게임 공부 엄청 해왔다 일 잘할 것 같다 어떻게 저런 걸 다 아냐 심지어 이거 윤석열도 나오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윤석열이 도망쳤다는 거에 의아해하고 도대체 왜 안 나오냐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찢었다 이것까지 한다 모르는 게 없다 말에 막힘이 없다 기대 이상이다 뭐 찐며들고 있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정치 성향을 떠나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채팅뿐만 아니라 방송이 올라간 이후 늦게 영상을 보신 분들의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김성애 유튜버의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다 특히 이렇게 대선 후보가 게임에 대해서 1시간 가까이 토론하는 게 정말 경이롭고 신기하다 진심이 느껴진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봤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선순환될 수 있길 바란다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다 준비 열심히 한 것 같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반대 진영의 윤석열 후보는 과연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 이런 얘기도 슬슬 커져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대본 없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는 저런 수준의 대화가 가능할까? 라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외로도 블라인드에도 이건 무조건 긍정적인 것 같다. 답변은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이 자체가 히트를 친 거다. 거기에 따른 댓글도 얼마나 알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게임 시장을 너무나 생각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서 놀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죠. 이외로도 템코에서조차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 될 수밖에 없다. 너무 비교되니까 어찌할 바래 모르겠다.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것 같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신지의 영입으로 논란이 커졌는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이거 뭐 어쩌라는 거냐? 이걸 본 게임인들은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혐오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탄하면서 봤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오죽하면 이거 보면 안 된다. 이거 보면 이재명한테 흔들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최고의 극찬이고요. 이걸 보고 그냥 이재명을 찍기로 결정했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비유 본인이 이해한 요소 그리고 대안을 내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흔쾌히 인정하고 구세대인 점도 솔직하게 드러내며 앞으로 많이 배워가겠다는 태도에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엠팍에서조차 말은 진짜 잘하긴 하는 것 같다. 이해도도 상당하고 이재명 후보를 극혐하지만 이건 인정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성향이 다른 진영에서 이건 최고의 극찬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간단히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를 필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인위적으로 암기해서 아는 척하지 말자였고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배워갈 계획입니다. 민주당 이상원 의원실을 중심으로 저도 여기저기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했고 정말 영혼을 담았습니다. 주위 동료 프로게이머들 중에서도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핫하고요. 내일 안철수 후보편도 공개된다고 하는데 어제 생방에서 보여줬듯이 서로 헐뜯고 비교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후보 각자의 생각을 서로 존중하고 품위를 지켜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깜짝 놀랐던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조만간 자세히 풀 예정이고요. 이재명과 민주당 e스포츠와 게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엔 마이클 샌델 대담에 조롱을 하던 윤희숙씨가 오히려 뼈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악도적인 실력 그리고 무능한 윤석열의 우왕좌왕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